태일 태일아 꼭 가야 되나? 공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돈 벌 국리부터 해 자네같이 성실한 사람 처음이야 이래 단박이 재단사가 되고 참말로 대견 태일 이번 달은 좀 적어 자네가 알아서 적당히 적어 재단사가 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영미야! 영미야! 그런 식이면 평화시장 사람 수만 명이 다 패병장이 됐게 재단사가 할 책임을 다 해야 재단사인 거야 시다들 풀빵이나 사주고 청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 저는 어떻게든 공장을 바꾸고 싶어요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어떡해 법이 있어도 안 되는 방법에 법이요? 아버지 무슨 법이요? 세상에 그런 법이 있단 말씀이세요? 근로구는 법을 주소하라!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여동생들을 우리 힘으로 보호합시다 태일이 하는 일 말리지 말가 사장, 공무원, 경찰도 지키지 않는 법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태워서라도 알리자 태일아! 우리는 죽일까? 아니다! 엄마 엄마 엄마가 해준 밀가루 떡이 먹고 싶다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소용이 죽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